응 저 코건거 누구야? 론 안 잔다며 론 녹음이 시켜 녹음이 해봐 녹음이 해봐 너니? 야 나 내보내 알겐 내게 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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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잔여 잔여 천천히 이거 떼 왜 그.. 머리에 그렇게 뜨거운걸 기고 잘 쓰고 했지 뜨거운가? 뜨겁잖아요? 몰래 습히면 겁나잖아요 더우면은 에어컨 키고 자면 되지 않을까? 아니 에어컨 키고 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아니 저 에어컨 많이 키는데 요새도 공기쎄 아니 혼자 사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환경오염 환경오염은 어차피 저 죽기 전에 어쩔 수 없을 테니까 그럼 뭐 알더라모에 누군가를 지켜주겠지 대신 환경오염 미래의 과학자들은 썸용 아 진짜 더워가지고 더워? 에어컨 키워 에어컨 방 에어컨이 없어요 이상해가지고 그럼 선풍기 마 여기도 일어난거 같은데 아닌가? 일어났네 잠도 사람인지 여기뿐인가? 아아